수각보가 브이로그 부르면 또 온다? 얘 뭘까 골파스엔잼 다 갈아놓은거잖아 다 브라질에 담았냐? 왜 꼬질꼬질하지?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행복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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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먹겠습니다 지금 밀어! 그치? 앞에 1선 들어갈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2, 3 1,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1, 2, 3 지금 운동 끝나고 집에 가는 중 지금 운동 끝나고 집에 가는 중 시간이 조금 더 도시가 떨어져 있는거지 아 1, 2, 3 2, 3 2, 3 2, 3 3 2, 3 2, 3 2 2 2 2 2 2 2 2 3 3 2 3 5 5 새벽에 잠깐 산책하는 새벽에 잠깐 산책하는 새벽에 잠깐 방금 왕자의 게임 1편을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이제 왕자의 게임을 계속 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자의 게임은 여기까지 온 사람이지 후후후후 그걸 바로 나냐 시즌 1화를 봤는데 지금 살짝 큰일 났어 슬기가 너무 재밌어 중독됐어 1편이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게 처음에 등장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아니 처음에 그게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 갑자기 악 그 귀신같은 애들 나오잖아 와이트워커 응 레오가 산책은 못했는데 그리고 저기 산책 나오더니 이즈이 미륙이야 이렇게 하죠 레오 산책 가고 싶었던거야 숙이가 가져가고 싶었던거야 형 자리에요 거기가 좋아? 근데 왜 거기 올라가 있어? 와우 인 마이벙 아인아이 matters 개인 할 수 있는 형 승헌이 형 우이 선책 간이었어 물이 없는걸 우리한테 알려줬어 긁어서 너무 목마른데 물이 없어가지고 계속 옆에서 소리를 내줬어. 우리한테 알려줬어. 저거 소리 낸 다음에 우릴 또 쳐다봐. 이 하찮은 사람들. 빨리 물을 내라. 빨리 물을 대량해라. 목말라 너무 목말랐어. 목말라서 가서 물 마시려고 그랬는데. 뭐 하나 했나. 핥아가는데 물이 없는 거. 물이 없어서 옆에를 계속 소리를 냈어. 긁어서. 잘했어요. 물이 또 없어질 것 같아. 너무 목말라. 너무 목말랐어 레오. 잘했어. 너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돼 레오는. 귀여워. 레오 잘했어. 이리 와. 너무 착한거 같아. 잘했어요. 인주가 여기 껌척 껌척 거래요. 중심에서 왔어. 중심에서 왔어. nuny은 어둠인과 HUD. 높은 가防 Snapp. ível. mäić.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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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위도 처음에 양이 적게 주고 오늘 뭔가 통체적 난국이야 여기가 사장님이 좀 예민하시긴 한데 그분이 있으면 그냥 기가 막혀 맛이야 그치? 큰일이 나실 뻔 여기 자리가 좋은데요? 어? 잠깐만 방금 갈대가 우리 사이에 고기 고기 바이오 좀 맛이 없지? 커피 맛있어서 오는데 사장님이 뽑아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어 우리 약간 블론드인데 블론드가 아닌 거의 평생 우리가 문지기로써 열어드려야 되는 세기가 여기 앞에서 팁을 몇천원씩 받고 문 열어주는 사람으로 저기 취직을 해 간식? 내가 간식 먹을게 앉아 주세요 별로 맘에 안들어 당근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해 지금 풍선 왔는데 풍선 이벤트 하던 존에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다른 데를 내려가서 보냈어요 약간 넝마 같기도 하고 여기 미쳤네 모든 캐릭터가 다 들어왔네 지금 이 지퍼와 무라일체 된 예쁜 딱이에요 아무튼 이거를 이제 운동할 때 좀 많이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리인 줄 알았다 오레오가 엄청 행복해 요리 안 했어? 이건 조합이 59가지여서 혜태형을 보고 있으면 좋아해요? 좀 그렇다 아 귀여워 말이 너무 세서 응 완벽한 레몬파이 앤 왜요? 쭈쭈쭈 쭈쭈 아리아홀프 아니 눈으로 보면 너무 귀엽거든? 근데 찍으면은 뒤에 비 때문에 갑자기 저기 솜털로 박혀가지고 애가 듬성듬성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레오야 뒷다리는 왜 들고 있어? 웃기네 웃기네 웃기네